아, 학교 시간이구나. 지금 이제 딱 학교 시간이에요. 여기 학교가. 안녕하세요. 키가 크다, 키가. 조금 전에 방학관 사장님. 사장님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잠깐만, 얘기 좀. 잠깐만, 얘기할 수 있어요? 실현 괜찮아요? 아, 진짜? 그래요? 모의고사. 모였다고요? 모의고사 보고 왔어요. 모의고사 보고 왔어요.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조영욱이요. 영욱, 영욱군? 네. 전 정진서요. 진서군. 두 분이 이제 같은 반 친구인가요? 네, 같은 반이요. 제일 친한? 초중고 같이 나왔어요. 여러분 완전 베프네요? 아, 그렇죠. 지금 좀 전에 얘기했는데, 본인들 오늘 모의고사 봤어요? 네. 고3이에요? 네, 고3. 수능을 이제 앞둔 고3인데, 좀 솔직히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좀 많이 받지 않아요? 저요? 네. 저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요? 별대로 대란시켜요. 아, 기본 가치관이 원래 그래요. 아, 시험을 이제 잘 보면은 그 길이 있고, 못 보면 또 다른 생각해놓을 길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뭐. 그럼 만약에 시험을 잘 봤을 경우에는 어떤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퇴학 진학을 하는 거죠. 퇴학 진학? 네. 만약에 시험을 잘 못 봤다 하면? 못 보면 이제 제가 생각해놓은 걸로 가야죠. 뭐예요? 본인이 생각해놓은 게? 그건 비밀. 아, 그래요? 아,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진서 씨 알고 있어요? 약간 이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막 그러는데. 아, 사업을 해요? 아, 사업을 해요? 창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건 비밀이에요. 아, 저 옆에서 다 이거. 아, 옆에서 다 얘기해 주는데 그거가 비밀이에요. 오. 아, 우리 진서 군은 어때요? 본인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좀 고3이 되니까 약간 스트레스 좀 받는 것도 있고 약간 좀 심적으로 부담도 되고 육체적으로 부담되긴 한데 그래도 이제 후회 안 하게 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진서 군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이제 저는 입시를. 예, 준비를 좀 하고 계신 거고. 맞아요. 우리 또. 영국 씨? 우리 또. 영국 씨? 네. 영국. 영국? 네. 영국은 누구예요? 형이 영국 아니에요? 형이 없는데. 여기 차 말 뺀다고 해서. 아, 그래요? 여기 의자 들고 같이 움직일게요. 아, 좋습니다. 다시 좀 장소로 옮겨서. 네. 어, 이번에 확실히 좀. 훨씬 좋네요. 어, 좋아졌어요. 주변 환경이요. 우리 영국 씨. 네. 그리고 준서 씨. 준서요. 준서 씨. 준서라고 하는 사촌 형이 있나요? 아, 네. 제가. 첫째예요, 네. 첫째. 축하합니다. 저쪽에서는 영국 씨. 여기서는 준서 씨. 너무한 거 아니야? 처음 봤으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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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